모임화면 가끔 성훈이라는 게 없지, 이 성훈. 알지? 알지? 걔가 오늘 찍어줄 거, 몰라? 아무튼 아, 오늘 뭐 찍어줄 거, 말 좀. 네, 오늘은 저희가 진석이라는 저희 팀을 만든 친구죠. 그 친구 저녁식 몰카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일이 좀 꼬여가지고 지금 렌트카를 빌리러 건대까지 왔습니다. 원래는 강남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흰색 차량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살짝 조직 느낌을 내기 위해 검은색 차량을 빌리러 건대까지 대종이랑 또 이 꼭두새벽부터 달려왔는데요. 지금 짐벌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팔이 아픈데 잘해보겠습니다. 아, 개무거워. 진짜 원래 그걸 견뎌야 되나? 아, 이 짐벌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. 아, 진짜 인석이를 어떻게든 반겨 보겠다고 이렇게 발악하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? 아, 스타시티였던 거 같은데? 아, 진짜 아... 아, 발 아파. 와... 와... 흰색이야! 아... 진짜 진짜 저건가? 잠깐만 얘는 뭐야? 얘는... 그린카 써있고 그렌... 우리는 그랜저인데? 그랜저 아니잖아 자 결국 차를 찾았습니다 아 흰색 차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 차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일단 가자 그 카메라만 잘 꺼주세요 나 돈 벌어야지 그냥 나오기 전에 전화 주세요 지금 거의 낮 1층인데 지금 거의 낮 1층인데 지금 거의 낮 1층인데 지금 그러면 이따가 한쪽으로 다가와 우리 우선은 어떻게 할래? 깜짝 놀랬어 근데 진석이가 멤버방을 원래 잘 안 확인을 잘 안 해 확인했으면 진석이 입장에서 별관은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데 진석이 저기서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한다? 형! 차만 돌려 차 돌려 내가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봐봐 너가 여기 네트감에서 짝팔치잖아 너가 이쪽 끝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이렇게 여기서만 하시면 네네네네네네 저쪽까지 가시는 건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형 차를 좀 더 이리로 와야 될 것 같아요 후진했다가 이쪽으로 최대한 100% 다들 적응한 것 같아요 행하면서 바로 펼쳐서 아우 다 이거야, 이거 행해서 대가리 숨겨 그리고 너희가 쫌 벌려서 행해서 머리 딱 숨겨 오케이 그거야 날개 딱 펴고 광배 다 펴고 쫙 펼칠 거야 20도 인사 아니야 80도 인사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광배 펼치고 그냥 아 형 내 생각 одна 없겠죠? 야! 이렇게 오른쪽에 있던 사람! 오른쪽에 있던 사람! 정민이 있죠? 정민이 있죠? 이렇게 달려나가서 난 진짜로 나오면 레드카펜 이렇게 찍으러 가서 내가 이렇게 쫙 펼치면 너희가 옆으로 가면 돼 성은이들 계속 찍어 오지 아 숨어! 여기 숨어있어! 여기 숨어있어! 여기 다 앉아! 여기 다 앉아 이제! 여기 다 앉아! 노래 나오면? 노래 나오면 나가는 거야? 열어! 아 근데 머리 진짜 부럽다 명찬 개꿀이야? 일단 이 정도만 대면 되잖아 머리는 지금 눈썹 형! 지금 진석이 형보다 웃길걸? 아이고! 아이고! 아하하하! 야! 이러라! 너야! 아유! 아하하하! 야! 이러라! 여기 또 배가 와! 하하하하! 앞 길어지는 하얀 눈물, 그리울 땐 내 마음에 그려보며, 눈들이 다시 안 할라를 손 꼽으며 기다렸는데 오오, 후, 후, 들었어 그대에게 새길 같다는 그 말 오오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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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공부는 오류또 송